3.js 튜토리얼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시간의 실습은 뭘 할거냐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간단한 박스를 회전을 시키는 것을 해보면서 3.js 씬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튜토리얼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코드 에디팅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지만 자바스크립트와 HTML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W3스쿨에 가면 간단한 튜토리얼인데 그 정도는 공부를 미리 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씬 그래프는 계속해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텐데 첫번째 오늘 이 시간에 설명 드릴 내용은 씬을 구성하고 카메라를 붙이고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붙인 다음에 그걸 씬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씬에 연결시켜 주면 그리고 렌더러한테 렌더링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씬 그래프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러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장면의 구성 요소들이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놓고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렌더러가 그리게 되는데 이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렌더러는 웹지에 렌더러를 사용합니다. 물론 글자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캠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뉴를 그린다든지 하는 캠퍼스 렌더러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튜토리에서 배울 내용은 웹지에 렌더러를 사용해서 장면을 렌더링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씬 그래프에서 보신 것 같이 카메라 그리고 물체의 형상과 재질 정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외형의 모델이 되겠죠. 외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외형 모델의 어떤 색인지 또는 반사를 얼마나 하는지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 메시와 조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어떻게 볼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정하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볼 거냐 또는 옆에서 볼 거냐 위에서 볼 거냐 그 카메라는 또 평행 투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는 원근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해서 카메라의 성질을 정하면 그 카메라의 성질에 따라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작업입니다. 그리고 물체의 재질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물체가 나타나는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이제 라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물체로 들어와서 물체의 모양을 정하는 지오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색상을 정하는 모티얼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모양을 정하는 지오메트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물체의 외형의 바깥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외형의 바깥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의 내부까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예를 들면 박스라는 물체가 있다면 박스는 8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고요. 버텍스로 구성되고 그 버텍스가 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웹GL 렌더러를 사용하는데 웹GL은 그릴 수 있는 면이 삼각형 밖에 없습니다. 웹GL이 그리는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그리는 요소는 점, 선, 삼각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박스를 생각하면 이게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간에 면이 6개가 있어. 육면체니까 면이 6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면이 6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12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면이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을 웹GL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웹GL 렌더러가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형을 반 잘라서 삼각형 2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삼각형 2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1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야지 박스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은 뭐냐면 각각의 버텍스마다 재질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면에다가 재질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박스면 박스 같은 지오메트리 전체에 재질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오메트리 물질 하나에다가 하나의 재질을 정해줍니다. 이때 이 재질의 색깔 같은 것들을 정하기도 하고요. 색깔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뭘 표현하냐면 텍스처라고 하는 이미지를 벽지나 그림을 여기다가 쌓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텍스처 맵핑이라는 걸 해서 복잡한 이미지를 지오메트리에다가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요소들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여러 개 놓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라이트를 여러 개 놓으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빨간 라이트를 치고 이쪽에서는 파란 라이트를 치면 박스의 이쪽 부분 빨갛게 되고 이쪽은 파랗게 되겠죠. 그 조명을 여러 개 쓸 수도 있고요. 박스가 여러 개 필요하면 박스 지오메트리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여러 개의 박스가 그려집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연결시키는 거냐면 씬에 연결시켜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랩01은 뭐냐면 빨간색 박스가 회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직접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com에 슬래시하고 runcg 컴퓨터그래픽스 배움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js에 가시면 파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 코드에 가셔가지고요. 코드에 가셔서 요거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 풀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제가 받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3.js 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냥 이런게 있어요 하고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Hello! 박스 00 00번 튜토리얼 example 코드를 열어보시면 열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네. 그럼 가운데에 네모난 박스가 보입니다. 어? 이건 박스가 아니라 그냥 사각형 아닌가요? 네. 제가 이걸 회전시키면서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박스예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00번 코드는 그림을 한 번만 그립니다. 저희가 renderer.render 가로 열고 scene 해가지고 한 번만 그렸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그리고 그림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웹브라우저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줄이면 어? 줄이면 나타나 그 그림이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코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어? 그 html 에서 캔바스를 만들었고 그 html 에 이 전체 웹의 내부의 픽셀 수를 계산해서 그걸로 캔바스를 리사이즈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인덱스점 html 어? 헬로박스점 html 로딩 될 때 그 크기대로만 그립니다. 어? 첫 번째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면 크기가 만약에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자꾸 변한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 루틴 루틴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오늘 이 시간에는 1번 튜토리얼을 가지고 1번 튜토리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튜토리얼은 이거예요. rotatebox.html 먼저 html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노트패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열었고요. 노트패드로 열었더니 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데모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를 한번 다시 볼게요. 보기 위해서 rotatebox.html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되죠.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구나. 박스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이 rotatebox가 rotatebox.js 파일을 로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로딩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html 파일 먼저 보겠습니다. html 파일 봤더니 첫 번째 지난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아요. js 여러분들 폴더를 다시 보시면 js 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3.js 란 파일을 제가 로컬에다 카피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카피해 놓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제가 로컬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 3.js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여러분들 3.js 홈페이지에 가서 3.js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받는 디렉토리에다가 자기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디렉토리에다 카피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카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3.js 파일을 제가 github에다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의 내용을 줌 g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붙이시면 js 폴더 밑에 있는 3.js를 이렇게 스크립트를 가져게 됩니다. 그리고 캔바스를 만들고요. 이때 사이즈가 없죠. 사이즈가 없는 상태로 캔바스를 만들고 01.rotatebox.js 파일을 다시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했어요. 이게 코드의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박스를 그리는 것은 01.rotatebox.js 파일이 되겠죠. 01.rotatebox.js 파일을 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제가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이유는 글자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죠. 좀 글자를 줄이겠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코드가 전부 global variable로 선언됐고 글로벌로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TML 파일에서 이 스크립트를 가져오자마자 가져오자마자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HTML은 3.js 파일을 다 실행할 것이고 캔바스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Rotatebox.js 파일들을 이렇게 다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하면서 전부 variable들이 이렇게 전부 바깥에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함수는 이렇게 함수가 있지만 모두 뭐로 되어 있냐면 글로벌 함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함수를 이렇게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제가 보여 드릴 텐데 이렇게 완전히 열어 놓고 있으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이게 가능했습니다. 화면을 제가 줄여 보고요. 여기서 F12 를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 를 씁니다. F12 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코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JS 소스 코드를 보고 싶어 그럼 JS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콘솔에 들어가시면요. 콘솔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콘솔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변수들을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hscr 이라는 게 있죠. hscr 하고 딱 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524 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로 픽셀이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524 픽셀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웹 브라우저의 크기를 바꿨죠. 왜냐하면 여기 이 f12를 눌러서 화면을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html 파일을 다시 한번 릴로드 해 볼게요. ctrl r 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hscr 이 값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줄어들었죠. 388 이게 388 픽셀입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나 보고싶은 559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배리어블로 선언해 놓으면 글로벌 배리어블로 선언해 놓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쉽게 쉽게 어떤 값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콘솔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튜토리얼에서는 함수 안에다가 이 기능들을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글로벌로 실행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디버깅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크기를 좀 줄이구요. 그 다음에 요게 이쪽 부분을 좀 줄여 놓겠습니다. 일단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릴로드를 하면 다시 커지겠죠. 그 다음 기능을 봤더니 씬을 크리에이트 했어요. 뉴 뜨리닷 씬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뉴 뜨리닷 퍼스펙티브 카메라 라는 걸 만들었어요. 퍼스펙티브 카메라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카메라 튜토리얼 부분에서 설명 드릴텐데 원근법이 적용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요 원근법이 적용된 카메라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카메라에 필드 오브 뷰입니다. 필드 오브 뷰 라고 하는게 이렇게 몇 도 몇 도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필드 오브 뷰를 제가 90 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릴로드 해 볼게요. 그랬더니 작아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다. 물체는 지금 물체가 어느 지점에 있어요. 원점에 어느 지점인가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카메라의 포지션은 Z 방향으로 5입니다. Z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서 좀 5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카메라가 요만큼을 보고 있을 때는 이 화면에 박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넓은 영역을 보니까 당연히 박스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겠죠. 다시 45도로 줄여 볼게요. 45도 저장할게요. 리로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대략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기에 아 그렇다면 카메라의 포지션이 Z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다.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실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이 방향이 X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Y 방향이고요. Z 방향은 화면에서 여러분 눈 방향이 Z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오른손 좌표계라고 하는데 X Y Z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카메라를 크리에이트했고 HSCR 나누기 VSCR 은 뭐냐면 이건 Aspect Ratio 라고 해가지고 화면의 종행비입니다. 화면이 화면의 크기가 이게 HSCR 이고 이게 VSCR 이니까 이걸로 나눴다는 것은 아 세로 나누기 가로를 세로로 나누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다 파라메타로 넣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1000이 있는데 이 값은 바꿔도 여러분들이 바꾸어 봐도 아마 잘 그림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만약에 0.1 값을 아마 4 정도를 넣어주면 아마 조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Reload 해 볼게요. 4는 표시가 안 나네요. 그러면 O 부터 했고요. Ctrl S 하고 Reload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Z 버퍼라고 하는 Z 버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 1,000 충분히 넓은 영역을 잡아놨다. 그러니까 박스가 위치하는 곳에 눈에서부터 거리가 1부터 1000까지의 영역에 그림을 그리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 포지션을 5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5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가 계속 그려지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어? 명령을 넣을 때마다 그림이 그려지나? 그건 아닙니다. 그림은 언제 그려지냐면 여기 있는 렌더러 렌더 명령을 만났을 때만 그려집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씬을 만들었고 씬에 카메라를 만들었고 카메라에 카메라에 그 다음에 렌더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렌더러를 만들었는데 렌더러는 뭘 썼냐면 3. 웹GL 렌더러를 썼어요. 거기에 파라메타로 HTML에 되어 있는 캔바스인데 캔바스의 아이디가 HelloCanvas 인 캔바스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HelloCanvas에다가 써 주세요. 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 HelloCanvas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러면 뉴로 만들어진 렌더러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렌더러에 SetSize 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가로 크기는 이만큼 세로 크기는 이만큼 입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에 꽉 차게 꽉 차게 그려지겠죠? 게다가 우리 HTML 코드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마진을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마진 값을 늘려놓으면 이 속으로 이렇게 파랫 안으로 좀 마진이 생겨서 들어가겠죠? 마진 한번 넣어볼까요? 마진을 다수 넣습니다. Ctrl S 하고 Reload 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다섯 픽셀짜리 마진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다시 마진 0으로 돌리고 Ctrl S 하고 Reload 해 보겠습니다.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이 뭔가 봤더니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어요.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어요.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어요. 박스지오메트리라고 해서 3. 박스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여러개 배울텐데 우리가 9를 그리고 싶으면 스피어 지오메트리 콘을 그리고 싶으면 원뿔을 그리고 싶으면 콘지오메트리라고 쓰면 그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파라메타로 여러가지를 넣어가지고 이 박스의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박스가 가로 세로 크기가 1인 박스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티리얼 재질을 만들었는데 재질은 메쉬의 베이직 머티리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머티리얼도 종류가 많습니다. 풍 머티리얼 렘버트 머티리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머티리얼이 단색 머티리얼이에요. 단색 머티리얼이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여기 0x ff 00 ff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ff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컨트롤 s 에서 저장하고 컨트롤 여기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r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마젠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 다음에 뭐 했냐면 메쉬라고 하는 것을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크리에이트 할 때 뭘로 크리에이트 했냐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넣어서 메쉬에 크리에이트 할 때 메쉬의 파라메타는 뭐냐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뉴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메쉬를 만들어 줬는데 메쉬의 이름은 큐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큐브를 어떻게 줬냐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씬에다가 add 해 줬어요. 씬에다가 add 할 때 큐브를 add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씬에 그러면 큐브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하는 코드냐면 보세요. 라고 하는 함수를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animate 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이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requestAnimationFrame 이라고 하는 걸 해요. requestAnimationFrame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equestAnimationFrame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웹 브라우저한테 내가 지금 그림이 한 장 그려졌으니까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계속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계속 되냐면 계속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나 모니터나 이런 것에 설정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니터나 웹 브라우저에서는 초당 60번 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60번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뭘 하냐면 animate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animate를 정하는데 animate를 하세요. 라고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의하는 루틴이니까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때 이때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실행이 될 건데 뭐냐면 큐브에 큐브에 메쉬죠. 메쉬에 로테이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x 로테이션 값이 0.01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0.01씩 증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큐브에 로테이션 y 값을 0.01씩 증가하게 해주시고 렌더러한테 이 씬을 이 카메라로 그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animate equal 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animate 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정의하는 문장이지 실행하는 건 없죠. 그런데 여기서 animate 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animate 가 실행되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되고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60분의 아 60분의 1초마다 animate를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거를 로테이션 값을 더하고요. 렌더링 합니다. 그럼 60분의 1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이 animate를 걸어놨으니까 60분의 1초 후에 animate 이 함수가 다시 실행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이게 계속 무한루프처럼 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아 이 animate라는 기능이 계속 초당 60번씩 초당 60번씩 계속 호출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게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리고 싶구나 어떤 값을 변화시키고 싶구나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루틴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리는 함수를 넣어놓는다든지 뭔가 변경되는 함수를 넣어놓는다든지 하면 그렇겠죠. 계속 이 값이 변경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Y로테이트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일단 이걸 0으로 바꿔 볼게요.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X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하고 있어요. X 방향으로 로테이트 한다는 것은 X축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로테이트 하는 거예요. 로테이트 하는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은 축을 붙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어? 나는 그러면 어? 이거의 단위는 뭔가요? 이거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그러니까 뭐 2분의 파이면 90도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그러면 Y 방향으로는 굉장히 빨리 돌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 돌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Y 방향은 굉장히 빨리 돌리고 X 방향으로는 천천히 도는 로테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Z 로테이트도 넣을 수 있나요? 그럼 당연히 이건 Z 로테이트도 바꾸고 싶어요. Z 로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Reload 면 이렇게 Z 로테이트를 하면서 X 로테이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쿼터니언 이라는 걸 배우시면 알게 되는데 XYZ 이거를 Oiler Rotate 라고 합니다. Oiler 회전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0.01 씩 해 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0.01 씩 돌고 Y축으로 0.01 씩 돌고 Z축으로 0.01 씩 돌니까 이렇게 천천히 뭐가 이렇게 돌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천천히 돌죠. 그런데 도는 방향 도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상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왼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돌다 밑으로 돌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물체가 계속 이동하는데 축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XYZ에 대해서 세 개 로테이션을 하면 그것이 모션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얘가 어떤 회전을 할 건지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복잡한 회전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오일러 앵글로 하는 XYZ 로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쿼터니언이라는 걸 써서 로테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시간인데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해 보시는 거 실습을 해 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계속 몇 가지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수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이 3.js 기능을 쓰려면 제대로 쓰려면 무엇을 봐야 되나요? 그러면 3.js 3.js 홈페이지에 갑니다. 가면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어요. 도큐멘테이션에 가면 여기 보면 Getting Started 있고 여러 가지 쭈루룩 있어요. 그중에 레퍼런스 보시면 아 그러면 나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박스 지오메트리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 가서 지오메트리에 박스 지오메트리가 있겠죠. 어딘가에 여기 있네요. 박스 지오메트리 박스 지오메트리 딱 가봤더니 박스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어? 여긴 이런 이상한 인터페이스도 있네요.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박스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박스 지오메트리는 처음에 Width Height Depth 래요. XYZ 크기가 있고요. Width 세그먼트가 인티저라는 게 있고 Height 세그먼트라는 게 인티저가 있고 Depth 세그먼트가 있대요. XYZ 가 있고 그것의 세그먼트가 인티저 이거는 플로팅이고 이건 인티저 세개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여섯개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왜 박스 지오메트리에 파라메타를 하나도 안 썼나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세개만 써볼게요. 1.0 0.5 6 1.4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저장해 볼게요. 세개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Reloading 해 볼게요. 그랬더니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하 여기 있는 명령들이 명령들에 대한 상세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서는 3.js 홈페이지에 있구나. 그리고 3.js 에 콘스트럭터가 있는데 박스 지오메트리 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쓰는구나.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세개의 패라메타는 뭔가요? 그 다음에 있는 세개의 패라메타는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1인데 늘려 볼게요. 그랬더니 어? 뭔가 늘어나요. 그쵸? 여기 막 선이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박스 하나에 제가 박스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박스를 그리는데 박스의 외부 외부의 껍데기를 모델링 한다고 했죠. 이걸 그래서 서피스 모델이라고 해요. 이 서피스 모델링은 이 서피스를 이렇게 잘게 잘라 놓으면 무슨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박스를 예를 들면 비틀었을 때 비틀었을 때 이 버텍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비틀어진 효과 같은 걸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그먼트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싱그라프를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값들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 가지고 여기서 콘솔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각각의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어 그 그 파라메타 같은 것을 보고 싶을 때는 3.js에 들어가서 그 파라메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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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